안녕하세요. 언어 반복 학교입니다. 반복적인 영어 듣기로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켜봐요. 오늘은 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생활영어 50문장입니다. 그럼 시작해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듭니다. 그는 아마 다시 감기에 걸릴 것이다. He will probably catch a cold again. 저는 8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번개에 맞았다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당신의 상사는 몇 살이에요? 무시해 저를 데리러 올래요. 그가 오면 알려드리려. 미셸은 저녁을 요리하면서 전화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직업을 잃어서 차를 팔아야 해요. 음료수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당신과 마찬가지로 존도 이 문제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어요. 존은 저 음악은 견딜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 일을 하기 좋아하는 요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나는 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존은 삼촌 밑에서 자랐다. 나는 그날 저녁 보스턴에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나는 그날 저녁 보스턴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나는 그날 저녁 보스턴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나는 그날 저녁 보스턴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존은 많은 수업을 놓치고도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날 저녁 보스턴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존이 내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어요. 존이 내게 어디를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불행하게도 그는 차사고로 사망했어요. 존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존이 당신을 사랑해요. 위에서 뭐 하는 거야? 오늘 무엇을 사고 싶은 게 있나요? 언젠가 들러주세요. 티브이 소리를 크게 해주시겠어요? 존은 군대에 대한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제가 열쇠를 잃어버린 게 틀림없어요. 컴퓨터 수업을 가르치나요? 컴퓨터 수업을 가르치나요? 컴퓨터 수업을 가르치나요? 그가 군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는 빵 한 조각을 우유 한 잔과 함께 먹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차 사고로 다친 노인이 사망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건물에 군복을 입은 많은 소년들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드레스예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드레스입니다. 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당신은 미셸과 나 사이에 서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 그는 지금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있다. 당신은 미국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존이 키가 작지만 농구를 할 때 많은 점수를 얻어요. 존이 키가 작지만 농구를 할 때 많은 점수를 얻어요. 존이 키가 작지만 농구를 할 때 많은 점수를 얻어요. 존의 아버지는 외무부에서 13년 동안 일했어요. 졸릴 리가 없어요 이 문제는 다루기 어려워요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는 너에게 진정하니? 당신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됩니다 나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녀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좋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